오늘 주실 성경 말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 말씀 고린도전서 16장 19절 말씀 제 성경은 신약 286쪽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무난하고 아멘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보면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특별히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무난하고 그래 돼 있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 그래서 오늘 주목이 아예 동남아 선교 센터교회로 이렇게 저번에는 동남아 선교교회였는데 왜 또 센터가 들어갔냐 이번에 우리 최태용 선교사님 만났는데 센터를 넣어야 된다네 그래서 동남아 선교회 센터가 되는 교회가 돼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또 선교사님이 그렇게 말하는데 또 내가 굳이 센터를 빼자 이럴 수는 없어서 그냥 아예 이제 교회 이름은 정해진 겁니다. 동남아 선교센터교회 오늘 오전에 우리가 메시지 받았습니다만은 왜 빛의 경제가 또 100년, 1000년의 응답이 앞당겨져야 되냐 지금 메시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237나라다 또 오천종족이다 거의 대부분이 영적으로 병들었다 그거는 말할 것도 없는 거 아닙니까 완전히 뭐 동남아만 하더라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베트남이다, 미얀마다, 캄보디아다, 라오스다, 태국이다 완전 무슨 나라지요? 불교, 불교 그러니까 태국 가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밤에 막 휴양찬란하고 큰 건물들은 전부 절이에요 절 사원입니다, 사원 절 싱가포르에 가보세요 싱가포르에 가보시면 받겠습니다만은 싱가포르에 가보실던 것들은 뭐냐 절 아니면 중국 종교 그런 거예요 바이바이교라고 그러더라고요 바이바이가 그 함부로 베자에요, 절 베자 배배교야 막 절하면서 뭐 태우고 가짜돈 같은 것 태우고 그런 거예요 그게 싱가포르야 아주 선진국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싱가포르입니다 또 거기다가 지금 말레이시아하고 인도네시아는 뭐지요? 세계에서 모슬림 인구가 제일 많은 데가 어디냐 거기가 지금 말레이시아하고 인도네시아예요 인도네시아는 인구가 한 2억 7천만이랍니다 세계 4위 국가 인구로 그런데 거의 모슬림이에요 발레이서만 힌두교고 나머지는 거의 모슬림이고요 말레이시아는 말할 것 없이 완전히 모슬림인구가 아닙니까? 거기다가 지금 동티모르하고 우리 시리핀은 82%가 뭐라고 그랬지요? 천주교. 얘가 마리아 생기는. 말로는 예수 그러지만 완전히 시리핀의 성당에 가보시면 알겠지요? 예수님도 까만 예수님이고 또 심지어는 뭐지요? 관 속에 넣어놨어요 예수님 그 모습을 관 속에. 절대로 뭐지요? 살아남으면 안 돼 누가 대장로로 돼야 되니까 마리아가 대장로로 해야 되니까 부활해보면 안 돼 또 아니면 저 성당에 보면 뻔하잖아요 옷 벗겨서 쭉 가시관 쓰여서 파고났어 보세 부활하면 안 되지요? 부활하면 안 돼 난 쳐다보고 그랬더니 부활하면 안 되는구나 이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이제 저 성탄절하는데 벌써 한 9월달부터 성탄절 준비한 나라입니까? 필리핀은. 그래가 막 기쁘다. 굳이 오셨다. 막 해가 요란해요 눈도 안 오는 나라에 막 그래가 딱 12월 25일 되면 싹 태풍니다. 기쁘다. 굳이 가셨다. 그러고 이제 바꿔. 해피 뉴 이어 이렇게 바꾼다니까 완전히 종교. 여기 전부 그지요 동남아이들 동남아. 완전히 그 뒤에 지금 요한 너머에 요건 말할 수도 없고요 그러니 뭐지? 이 사람들이 참 뭐지? 영유권에 질병에 시달리고 우리 넷몬트로 자겠냐? 이 후대는 보세요 아주 뭐지요? 아주 비참 처참하여 여기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나는 뭐 빛의 경제 없어도 된다며 그냥 살면 되고요 진짜 성교를 해야 되겠다. 뭐냐? 하나님 저 병들은 장, 저 넷몬트를 살릴 수 있는 오늘 메시지 들어 딱 빛의 경제의 문을 열어줘 없었어요 뭐가 상관없지요? 장소 상관없어요 아이, 마산은, 경남은 좁고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아주 막대한 재벌들이 어디 살아왔냐 경남에 나왔어요 전부 이 삼성이다 저 뭐지요? 옛날 금성 아닙니까? LG다 효성그룹이다 전부 어디지요? 경남이요 경남 그러니까 경남이 보통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맨날 메시지 안 나오니까 경남만 변하면 다 변한다고? 경남만 살면 다 삽니다 아민도 안 하니, 아민 할 힘도 없어요 아민? 아민! 그러니까 상관없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해주세요 그날 땅에서 어디로 내려가지 마 저 황찬란한 애국으로 가지 마 지금 우리말로 말하면 서울 가지 마 그 서울 가봐야 집세만 비싸고 고생입니다 그 동만불편을 하고 딱 좋아 경남 세계보고마 2, 3, 7, 5천 종족 보고마 아무 갈등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 저 안아이리스 있습니다마는 딱 좋지 지금 경남에 사니까 서울 가봐, 전시가 없다니까 막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 팔려갔을지도 몰라 내가 또 경남에 팔려가지도 안 하고 그만 좀 찾아보니까 딱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약으로 잡고 응답을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요? 아담에게 간단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래서 아담에게 주신 경제는 뭐지요? 빛의 경제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해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우리 주사랑교회 또 제대로 성교할 여러분에게 빛의 경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 놓아보세요 방주를 만들려면 그게 한 100년 동안 만들었다 안 합니까? 뭐로 만들었겠어요? 생각해보세요 저 산에 올라가가지고 한 100년 동안을 방주를 만들었다는데 빛의 경제가 아니면 못 만듭니다 지금도 못 만듭니다 여러분 알지요? 우리 장체민 장론이 보고 저 모악산 꼭대기에 방주 하나 만들어라 못 만듭니까? 어떻게 만들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빛의 경제를 주시니까 뭐는 못 만듭니까? 아이 목사님 경남에선 안되는데요 산 꼭대기로 올라가 지금 경남이 아니고 어디서 해라 모악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해라 해도 가능하다니까 아멘 할 힘도 없어요 아멘을 하세요 아멘 믿음대로 되리라 아멘대로 되리라 고백을 해야지 전에 주문주 목사님 와서 얘기 한번 봤어요? 저 익셈 낫대 어떤 사람이 이래 보니까 아멘 아멘 할 때 천사가 입에다가 팍 난 그거 쳐다보고 야 진짜 아멘 해 한번 봅시다 아멘 천사가 던져져다니까 지금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아멘도 못해 아멘 할 힘도 없어요 아브라함 부터 이 요셉까지 이 사람들에게 뭔 다른 경제입니까 여러분 세계보금하에 빛의 경제를 어떻게 하는 데 있습니까 뭐 가병 318 100배 아예 요셉을 보고 보세요 노예로 갔는데도 뭐라 그러지요 요셉을 위하여 우리 주사랑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빛의 경제가 시작되는 오늘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부합니다 요 다이드하고 솔로몬에게 주시는 이 경제 보세요 다이수은 성전을 준비하고 이 경제를 했습니다마는 아예 뭐지요 넉넉하게 넉넉하게 그리고 우리는 무슨 경제라고 그러지요 성전 경제라니까 성전이 뭐 때문에 필요합니까 세 가지 뜰 금토일학교 세계보금하지요 글쎄 이제 우리 주사랑 교회는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증명해야 되는 증명 하.. 목사님이 그렇게 빌빈 동남아 보금하 그렇게 냅는 듯 그러더니만 하나님께서 이런 성전을 주셨습니다 그럼 성전을 한 바퀴 쭉 돌아보고 동남아에서 앞으로 오신 분들이 동남아 성교회 회장님 교회래 주사랑 교회래 한 바퀴만 돌아와도 알겠다 우리도 뭐 해야 되겠다 올바른 보금운동 해야 되겠다 천도운동 성교운동 냉농통을 해야 되겠다 하고 가도록 전화 한번 보고도 가도록 그걸 보고 뭐라고 해요 증명 증명 그러니까 성전은 예사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막 목사님 뭐 조그만하게 막 이렇게 짚시다 그러지 마시고 증명할 만큼 여러분 지지 말고 하나님이 지을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아시죠 여러분 서대교회에 하나님께서 경제를 주셨는데 어떤 경제입니까 여러분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비밀결사대의 경제 그래서 오늘 중요한 여러분이 은약을 딱 이렇게 은약으로 잡고 마음에 잡으면 돼요 또 은약 잡으라고 그러니까 뭘 잡아야 되는 줄 이렇게 그냥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담아라 그 말고 은약 잡으라 마음에 딱 담고 그러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로 오직 기도로 감사함으로 아래라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래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과 생각을 뭐하실 거다 지키실 거다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사람이 안 그렇습니까 마음이 없다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오늘 오위협회에 여러분이 참석했잖아요 또 우리 저 필리핀 오늘 내가 안자매한테 부탁했거든요 오늘 필리핀 선교원신협회에서 필리핀 필리핀 사람이 갚으면 되겠냐 그러니까 참석하다고 하더만 알겠다고 그러더라고 우리 바보 참석했다고 마음이지 마음 그렇죠 우리끼리 모이는 거하고 필리핀 자매가 한 명 있는 것부터 알았잖아요 마음 이거 이게 마음과 생각에 닿는 게 뭐냐 응답이에요 응답 저는 조국 씨 모사님 와가지고 정민 씨 성의사님 와가지고 모사님 모사님 맨날 필리필리핀 마음에 담겨서 그래 마음에 담겨서 동남아 뭐냐 마음에 담겨서 그 마음이 없어 그럼 뭐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어떤 놈이 하나 지금 저 동남아 총무하다가 도망갔습니다마는 안 한대 총무를 안 한대 동남아 총무를 안 한대 금방 가볼 때 마음이 없다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만 전에 왔다 갔죠 우리 한강 이성여사 자기는 폴란드에 다치고 폴란드는 동남아가 아니잖아요 마음이 떠났어 그래서 안 하겠다고 오케이 우리 정길자 장로님 사위 안 있습니까 우리 자선은 모사님 나오서 난리 났다니까 아무도 담당도 없다고 형님 그러면 나라도 나허스 성교를 마음에 담아야 돼 그 다음 순간부터 지금 문이 너무 많이 내서 지금 두 번째 갔다 왔잖아요 또 가야 되고 줄 막 계속 서 있어요 저번에 어떤 성교사님 한 분 와가지고 우리 중국에서 추방대회 와가지고 지금 성교제를 정해야 돼 나허스로 정해요 아예 한 달간 가있다고 갔다가 지금 아마 WRC에 맞춰서 온다고 그러더라고 이 성교사가 한 달간 돌면서 지금 난리 났다니까 계속 마음만 담으면 하나님이 역성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뭐지요 하루간 몇 년 갖고 하루에 몇 년 역사를 해본다고요? 그 말이야 천년이 하루 같고 천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이 마음 담는 거 마음의 생각에 딱 담는 걸 갖고 그래 끝납니다 그래서 오늘 아이 목사님 뭐 빛의 경제 막 이렇게 아이 목사님 경남인데 목사님 막 우리 대한민국 아무 상관없어 천능하신 하나님이 마산에 오면 야 서울보다는 안 되겠구나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마산이니까 왜 되겠구나 하나님이 더 힘을 줘야 되겠구나 더 역사해야 되겠구나 딱 은혁으로 딱 잡고 그리고 저는 늘 그러잖아요 또 욕 나오려고 그러니 저 놈들이 늘 그렇다니까 내가 어디서 먹기 하냐 마산에 사면 마산에 사면 그럼 꼭 그러나 그것들이 천에서 왔네요 이런다니까 아 지들은 이제 수도권에 산다 이거지 길도 몰라 나보다 길을 더 몰라 네비 키고 돌아다니 난 서울 갈 수도 네비 안 키고 돌아다닙니다 다 아는데 길도 몰라 그것들이 존놈들이지 우리는 세계보금화의 성교회 어디에 있지요 센터인 경남에 있습니다 뭐 이런 소리 있고 시끄러운 경남은 조용해 왜 센터하니까 참 요란하죠 수도권이나 요란하지 자 왜 동남아 성교센터를 해야 되냐 자 최적으로 필립시를 저러면 얘기한 대로 인구로만 말하면 세계 12대 강대국 이에요 우리나라는 지금 인구가 줄어들어 가지고 뭐지요 국가소멸위기 막 이러고 있는데 저게는 안 그래 지금 현재 인구가 1억 1500만 세계 12분 12개 된 광복이에요 12대 광복이에요 거기다가 뭐지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지금 이라로 나간 노동자가 1천만 명 1천만 명도 더 된답니다 이 사람들이 디아스포라야 안 간 데가 없어요 안 간 데가 사우디아라비아다 뭐 저 뭐지요 모슬렘 국가를 할 곳 없이 홍콩이다 우리나라도 얼마나 많이 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에 또 이분들은 신기하게 돈을 벌어가지고 전부 어디로 보낸대요 필피를 보는데 자기가 쫙으로 쓰고 나머지 다 버렸대요 그리고 지금 필피는 갈대마다 달라지고 지금 건물 올라가고 지금 막 집뿐이 없어지고 막 차 바뀌고 옛날에 온 차원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제 저거 집뿐이면 저거 그러잖아요 집뿐이 저거만 다 없어지면 앞으로 월드컵도 하고 올림픽도 한다고 그랬더니 뭐 필요한 사람들이 암인하더라니까 앞으로 할 겁니다 우리 강대국이에요 강대국 이 사람들이 아주 멋진 면에서는 세계보험에 쓰임받을 아주 인간성 진저라고 저 우리 안 보세요 진저라고 눈만 서로 마주시면 어쩌지요 눈 웃으면서 살살 치고 우리 한국사람은 눈 마치면 인상사편 저 사람들은 눈만 마치면 막 딱 웃고 한국사람처럼 영어 열심히 공부하고 영어 못하는 사람 참 신기하게 하고 달랍니다 우리 초등학교 어떤 유치워부터 나와가지고 영어를 그렇게 EBCD를 했는데 저분들은 초등학교만 저러면 벌써 영어 잘합니다 세계에서 더 놀라운 건 뭐지요 이 교육 시스템이 완전 자유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최태형 선교사님 거기서 뭐하고 있지요 유치원 유치원 애들이 자꾸 자라가지고 초등학교로 가고 있는데 안 되겠다 싶으면 초등학교 영어 죽어도 안 되겠다 중고등학교 심지어는 대학 대학원까지 가는 거예요 자유라니까 유치원부터 대학원까지가 설립 자유야 교육 자유 뭘 가르쳐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좋은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가정 다 가르치면서 뭐하지요 보금 딱 가지고 최태형 선교사님 가면 선교원 저 뭐지요 교사들이 전부 자기 교회 중직자들 아입니까 전사인들이고 확실해 완전히 뭐지 뭐 성교원 출신이나 이런 거지요 딱 보금이 이런보다 좋은 나라가 어디 있겠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에 중점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닙니까 빌 빌 알티스 그래서 아예 못 탈바는 아예 봉교라고 해서 봉교 그래서 지금 아주 시급한 게 여기 지금 알티스 하면서 뭐 해야 돼요 신학생 교육 하면서 지금 뭐하고 있냐 이분이 2일에 12월달에 이해하겠습니다만은 이 현지 목회자들 전부 불러다가 뭐 해야 된다고요 집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전에 질문을 하니까 질문이 뭐냐 저 목회자가 지급을 가져도 되냐 안 되냐 이런 거예요 저 직업 갖고 해도 직업을 그러나 그랬다니까 다랍방 10개 이상 하면 직장 안 가도 되고 10개 안 하려면 직장 많이 해야 되냐 잘 못 알아듣더라고 다랍방 10개 안 열리면 직장 가면 일하면서 해야지요 다랍방 10개가 열렸다 이 말은 무슨 말이지요 이제 일할 시간이 없어 사역해야 되지 필리핀도 그랬는데 동남아는 어디 가겠냐 어느 날 가보니까 전두사님에도 어느 날 목사가 됐어 어떻게 됐냐고 그랬더니 자기들끼리 했대요 목사가 됐다고 이렇게 해야죠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일을 했는데 이분이 제일 은혜 받은 사람이 뿌야호 목사님이래 별 하나 예편한 사람 아닙니까 장군 이사벨라에 이분이 은혜 받은 사람이 4명 왔더라고 이사벨라에서 그것도 차를 아홉 시간 몰고 왔어 자기 차를 그래가지고 다음에는 얘기가 안 된대요 4명에 가달라고 알아드렸죠 장군 출신이 알아드렸어 4명만에 다 데리고 와야 돼요 그게 맞지요 자기들도 해야 된다면 해야 됩니다 이 필리핀을 중심으로 지금 동남아에 한 바 보세요 이렇게 청년 교수님께서도 지금 메시지 계속 하겠습니다만 동남아에 2, 3, 7 나라가 아니고 지금 이름도 모르는 종족들이 산에 그지요 산에 논에 들에 바다에 떠다니는 종족들도 바다에 완전히 무슨 농내지요 우상댕네고 완전히 기신동네 완전 막이 뭐지요 서구리 그래서 내가 지금 막 2, 3, 7 나라 할 때만 해도 좀 조용하더니 지금 5,000정족 이러니까 내가 볼 때는 한 막이 5,000마리 대표가 지금 이 다락방으로 파송된 것 같아요 하지 마라 우리 지금 우리 서구를 서구를 왜 건드냐 그래가지고 한 5,000마리가 들어온 것 같아요 지도해야 됩니다 그냥 보세요 여러분은 그냥 3, 7, 5,000정족 그런지 막 이 사람들은 보세요 여기 이 투먹은 곳에 이 마귀마귀들은 보세요 누가 온다고? 가장 악질 다락방이 온단다 중국에서 그런다 중국 더 중부가 더 북한에서 그런다 제일 악질적으로 보금전하는 사람들은 다락방 성교사도 그런다잖아요 저는 감동이 온다 최태형 보세요 최태형 저 민낯하고 가지 말라고 그랬더니 기어이 가잖아요 표태형은 어디 가만히 있어도 편합니다 돌아다니는 편하지만 이마도 그지 등치도 그지만 편합니다 누가 봐도 한국 사람이야 누가 봐도 성교사야 그런데 저 간대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보금전하다가 죽겠다 못말려는 거지요 덜덜 뜨는데 그런데 지금 어디까지 간다고 그러니까 5층 정도가 간다니까 이게 마귀가 여기 지금 동남아에 저 뒤에 지금 써봐야 돼요 우선 우리가 12개 나라를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12개 나라 너머에 지금 있습니다 여기에 인구를 계산해 보니까 12개 나라에 한 6억 9천 한 7억 명 돼요 세계 인구가 몇 명이지요? 약 80억 된답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12개 나라 동남아 12개 나라 저번에 지금 속초에 가서 또 한참 싸웠는데 제주도 서귀포에 우리 정지훈 목사이 그러세요 나보고 동남아 선교회장 때리쳐 하라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남아시아 보고 말해야 돼요 남아시아 남아시아 인도가 포함돼요 인도 인도가 포함돼요 저쪽으로 서남아시아 인도 파키스탄 파키스탄 인구가 3억 가까이 되잖아요 파키스탄 여기 인도는 지금 세계 1위 14억 14억이 넘지요 그러니까 막 아 형님 거 조금 하는데 7억 명 갖고 그런 이야기 자기 그쪽으로 막 지금 한 20억 된다 이거 10억 왜 때리치 않아 말이야 야 그래도 내가 동남아 선교회장 그럼 합치자 그랬더니 아 그건 안 된다 우리 한 80억 중에 7억이면 한 10분의 1 되잖아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준 지금 이게 어마어마한 거라니까 10분의 1을 맡겨요 세상의 10분의 1을 거기다 지금 저 뭐지요 중동 중앙아시아 저 아까 서남아시아 남아시아 그쪽 아무도 지금 하는 사람이 없어 다치없이 점점 같이 해가야 됩니다마는 큰 바치지 여기에다가 얘기했습니다마는 여기 다 있어 모슬렘이 여기 다 있지 아시아에 다 있어 모슬렘이 사우디아라비아다 이란 이라크다 쿠웨이트다 바레인이다 카타르다 아랍 예멘이다 저는 모슬렘이 아닙니까 호만이다 예멘이다 참은 모슬렘이 이거 다 있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다 이거 불교 보세요 우리나라는 불교도 아니야 불교 완전히 불교 나라 아닙니까 미얀마다 태국이다 캄보디아스다 나우스다 우리 저 강선만장은 캄보디아 가봤잖아요 완전 불교 나라 태국 완전 불교 나라 천주교 있지요 또 저 지금 뭐지요 발리나 아니면 저 인도 같은 데는 힌두교 아닙니까 완전히 뭐지요 동남아는 뭐냐 종교 전시죠 종교 전시죠 거기다가 이제 무슨 종교 있지요 애님이 저러갑니다 막 정령 신앙 막 이런거 잡동장의 신앙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동남아 보그마가 세계보그마다 필리핀 보그마가 세계보그마다 필리핀 보그마가 세계보그마다 이런 중요한 우리 필리핀과 동남아를 놓고 지금 우리는 동남아 선교 센터교회를 이런거지 지금 지표를 나중에 우리 중직자 계획위원에 보고하겠습니다마는 이런 지표 장소를 매년 구해야 되는데 이번에 지금 한 800명 예산하고 예산점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빌리는데면 3천만원 들어요 빌리는데만 그것도 매년 그래야 된다 지금 빌리는데면 3천만원 또 거기다가 이제 부대 비용 막 들어가니까 한 6천만원 집회할 때마다 그러니까 이것만 해결돼도 한 800명 1000명 모여가 집회 매년 할 수 있는 그것만 해결돼도 간단한데 지금 그게 해결돼 지금 그걸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선은 지금 선교 센터 교회 이렇게 하지만 지금 선교 센터를 지금 하려고 그러면서 뭐 해야 되겠지요? 본부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동남아 선교 선교 본부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목사님 뭐 주사랑교회가 있는데 우리 주사랑교회가 어떻게 하냐 여기 본부 선교사도 계시고 또 여기는 뭐가 있어야 되겠지요? 나라별로 순회하고 5천 정도 순회하고 파고드는 이런 선교사님들 우리는 못해요 제태형 선교사나 되니까 영감하게 막 돌아다니지 돌아다니 잡히면 간이 꺼서 그렇지 돌아다니 잡히면 막 음성 녹음해가 올 거 아닙니까? 형님 주사랑교회의 선교님 여러분 저는 제태형 선교사입니다 잡혔습니다 1억 내놓으라고 우리 1억 주문 못 줘야 되겠지 아니면 죽인답니다 죽어라 지금 겁이 없으니까 돌아다니는 거지 기도해야 됩니다 뭐가 누가 해야 되죠? 이 사람들이 가뿌면 돼요 우리 델리아 목사님 지금 이제 8월 4일 날 우리 교회에 오겠습니다 저분들 방문한다고 그러니까 5분 만 봐보세요 델리아는 아무리 가면 돼 우리 저 안자면 있는데 아무리 가면 안 잡습니다 웃으면서 이렇게 돌아다니 아 앉아봐요 저태형 잠보안가 라고 있어요 잠보안가 지금 민나라 오비 때 거기는 방군들이 살고 있잖아요 방군들이 모슬렘 방군들이 살고 있다니까 독립운동하는 필리핀 정부에 대해서 독립운동 실제로 살고 있다니까 총 들고 잡혔다 바로 전화 옵니다 제일 친한 사람은 누구냐 친한 교회에 있느냐 주사랑교회에 온다니까 성교회 현장이 누구냐 선미숙장 전화 바꿔요 성루님 누굴 보내야지요 저 안자면 보내면 돼 델리아 목사님 보내면 돼 한 표도 안합니다 배낭 하나 메고 그럼 뭐하러 다니냐 배낭옉단입니다 이렇게 성령만 안 들고 다녀야 돼 우리는 몇 수 있다 있으니까 아무리 뒤져봐도 성령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성교사도 아니야 어디 속에 들어있지요 머릿속에 있어요 얼마든지 알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거기다가 지금 왜 하필이면 동남아 성교센터 교회가 클락에 있어야 되냐 딱 그러잖아요 클락에 가보시면 깨끗하고 호텔 시설들이 정말 잘 돼 있고 거기다가 뭐가 있지요 우리나라에서도 부산에서도 바로 가잖아요 사방에서 전부 뭐지요 조금 바람 든 데는 마늘라 통해서 이렇게 옵니다만 거의 대부분은 다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클락에 동남아 성교센터에 가세요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동남아 전도집회시 나중에 정의적 기획위원회 보고하겠습니다만 저는 12월 셋째 주지요 이때 총장님 모시니까 총장님 모시고 이렇게 설림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마침 지금 오늘 아까 문자가 왔는데 이번 주에 이제 다음 주에 지금 최태웅 성교장님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들어오면서 보고도 해야 되니까 이번 주에 가서 집회 장소도 확인하고 호텔 가서 확인하고 좀 점검하고 또 마침 고등어가 아니고 도미 교수님 이름인데 이름이 도미야 참돔인가 어쨌든 도미인데 이 도미 전도사 교수님이 저번에 집중훈련에 참석했어요 참석 아주 말씀 잘 알아듣더라고 교수님인데 여군한테 부탁을 했대 동남아 선교센터 교회를 제가 우선 한 50평 구해봐라 이렇게 했거든요 50평을 구해서 조금 나눠가지고 텔레오 목사님이 우선 생활도 하고 해야 되니까 또 싱크대도 있고 이렇게 해야 되죠 밥 다 먹고 하니까 침대도 놔야 되니까 그 정도 먼저 혼자 사니까 하고 나머지는 예배당으로 한 번 충분하겠다 우선은 금방 짜가 지겠습니다만 우선은 저번에 우리 대학 청년부여들이 경남에 가서 앱자에다가 앱자 주영교회를 개척하고 이래가지고 개척 겸파하고 지금 교회에서 세우자만 했잖아 그런데 가서 얘기했다가 아유 아무리 성경사가 듣는 거 아니야 생방송 꺼라 아무리 성경사가 그러시지 않으면 아유 요만 수십평 수십평도 안 내갔더라고 그러면 그 전에 봤지요 그 안에서 우리 저 예주랑 막 예운이가 그 뭐지 뭐 이렇게 하고 아유 우선은 50평도 짠 거예요 아멘 해주세요 아 필리핀은 전도 금방 된다니까 나가서 한 번 영접 20명 두 번 하면 40명 그래서 이 교회에다가 참석을 보면 100명 일주일 안에 좀 아파 그래서 우선 좀 진등은 나오면 짓고 우선 넨트를 하자 내가 그랬어요 사는 건 나중에 하고 보고를 지금 이 도우미 교수님이 요즘 자기가 사니까 그만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이걸 놓고 지금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어느 정도로 하면 되겠냐 이번에 지금 우리 강북 승무사장님 갔는데 봤지요 거기 슬기 기념교예요 그래서 사진을 좀 더 나왔으면 좋겠는데 사진이 많이 안 나왔던데 아주 그냥 간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지금 슬기 엄마하고 그 슬기 엄마 밑에 있는 사람이 누구지요 슬기 할머니야 우리 강북 승무사님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볼 때는 누가 온 거지요 완전 기념비적인 인물이라고 온 거지요 새롭겠다 그럼 기도해 보세요 그래서 딱 기도하고 헌금제도를 하면 이름을 붙여줄 거라니까 이름을 섬미숙 장로 기정교에 이렇게 그렇게 또 이름을 붙여 이름을 붙여서 장영주 장로 기정교에 얼마나 기관을 그냥 하는 게 아니겠다 마음 담고 그래서 한 달간 기도하고 8월 둘째 주 헌신예배 때 성교 헌신예배 때 언급을 하겠습니다 언급을 하겠습니다 언급을 하겠습니다 당장죠 건물도 건물들이지만 뭐도 있어야 되겠지요 차도 한 대 있어야 되고 차는 좋은 걸 사줘야 되겠더라고 최태형 성교사님 이제 차 우리 성경숙장에서 타봤습니다마는 너너로 이렇게 차를 바꿔줘야 돼 차는 여기 바꿔주면 내가 타야 되니까 이번에도 우리 또 추석에 가면 장로님 그 차 타야 되거든요 차를 바꿔주고 부려야 돼 좋은 차를 바꿔주면 이제 좋은 차 타고 아니 그래서 내가 차를 그래서 델리아를 차를 사줘야 되는데 막 좋은 차를 사줘야 되겠다 그래야 뭐 하지요 마중도 나오고 또 동남아 집회 때도 쓰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차도 사줘야 되고 많이 필요하겠지 그래서 기도하시고 다음에 또 헝금할 일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는 저는 생각 없습니다 필리핀에서 또 개척하고 그런 생각은 없어요 또 여러분이 자꾸 해가지고 저도 해주세요 그건 어쩔 수 없지 그거 말고는 또 할 생각은 없습니다 딱 생을 걸고 한번 기도해 보시면서 나는 만 원해야지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집을 팔아야 되겠다 아멘 땅을 팔아야 되겠다 숨겨놓은 거 다 내가 받았다니까 이렇게 딱 한 달간 기도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그래서 그래서 뭐 해야 되냐 이거는 흥향이 아니잖아요 지금 계속해서 영원한 유사함 영원한 작품인데 영원한 미래를 두고 우리는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언젠가는 가겠습니까 우리 천명승 권사님 안 가려고 막 가게 되잖아요 내가 지쳐주는 소문이 났었다니까 목사님이 와서 안수기도 한 일주일 안에 돌아가신다 이분은 지금 한 기도 한 2년도 넘었어 그래서 저번에 진짜 열 받았어 내가 아들이 울더라니까 힘들다고 그래서 그래서 오늘 딱 가서 내가 턱하게 안수기도를 해야 되겠다 갔다니까 가서 딱 진짜 손을 얹고 할머니 손으로 옛날 실력을 발휘하고 일주일 안에 막 딱 기도하고 이제 하나님 우리 권사님이 저 영원한 천국에서 편안히 쉴 수 있도록 받아달라고 기도를 딱 했어요 눈을 딱 뜬는데 눈이 많이 쳤어 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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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사님이 죽으라고 기도했다고 울더라니까 울어 울어 그래서 내가 알았어요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죽는 걸 안 좋아하는 분은 잘 안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혹시 가고 싶은 사람은 저한테 전화하면 내가 단속해 드립니다 울지는 말고 그런데 그 사람이 울더라니까 이렇게 눈을 쳐다봤는데 울어 뭐 무슨 말이지 죽기 싫다는 말이에요 그래도 갔습니다 99세에 갔습니다 우리 사신거죠 가 우리는 가지만 이거 세워놓으면 뭐지요 이야 한번 생각해보세요 꿈을 꿈을 여러분이 꿈만 생각해봐요 저는 성전도 그렇고 여성전도 그렇고 꿈을 꾸면 돼 기도하면 이렇게 거기에 동남아에 있는 이 성교사님들 목사님들 모여서 같이 회의도 하고 기도도 하고 집중훈련도 하고 해마다 뭐 해가지고 집회도 하고 한번 생각해봐요 성원에도 막 설레이고 행복하고 영원한 미래를 들어 이것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이 백년 천년의 응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꿈을 꾸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에 우리의 전부를 드릴 수 있도록 믿음과 힘과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